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남동부에서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되면 주어 동사의 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남동부에서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남동부에서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토네이도 발생이 야기시켰습니다. 광범위한 파괴를 엘러베마 주에서 그곳에서는 토네이도 발생이 야기시켰습니다. 광범위한 파괴를 엘러베마 주에서 그곳에서는 토네이도 발생이 야기시켰습니다. 광범위한 파괴를 엘러베마 주에서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이 가장 더운 해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록상 이 모든 것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이 가장 더운 해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록상 남동부 지역의 하늘은 오늘 위험하고 폭력적입니다. 남동부 지역의 하늘은 오늘 위험하고 폭력적입니다. 남동부 지역의 하늘은 오늘 위험하고 폭력적입니다. 선지air prestige입니다. 남동부 지역의 하늘은 오늘 위허세가 field에 있는지 지역의 하늘은 아니면 이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